반 반 왔다! 반 왔다! 됐습니다! 이대 형보다 훨씬 더! 출전을 부딪히면 양세찬! 세찬을 찾아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찬 주세요, 반찬! 세찬! 경환 중에 역시 호교 반! 두 달 도망자! 최악으로! 윤호 교육승! 반찬 주세요, 반찬! 세찬! 일본 교육생! 일본 교육생! 일본 교육생! 엎드리고 있습니다. 나이스, 파이팅! 세찬의 마지막 파이팅! 파이팅 다한다! 마지막 하나! 마지막 몸 자산스럽게 잡아주고 자산스럽게 내려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성공! 교육생 보고! 성공! 슈퍼! 경신! 행단! 고! 교육생 아주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교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1번 교육생! 11번 교육생! 응원 준비됐습니까? 됐습니다! 응원 한번 하고, 다음 교육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응원 실시! 17조 17조 17조! 영원하라 17조! 17조 17조! 영원하라 17조! 예! 좋습니다! 신습했던 기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응원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2번 교육생! 2번 교육생! 교육생, 어땠습니까? 사실 제가 좋아하는 봉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생이 가장 좋아하는 봉, 어떤 봉입니까? 교육생이 가장 좋아하는 봉, 어떤 봉입니까? 신습봉! 신습봉! 원자를 국번인, 세자로 책봉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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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러분, 교장 시습 모두 마쳤는데 자신감 있는 모습 항상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육 끝! 감사합니다! 김영일, 고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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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